이번에는 1호수 더블플레이 하실 때 베이스 터치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더블플레이는 유격수보다 잘해야 되는게 1호수에요. 공을 잡고 나서 던지는거. 근데 유격수는 아시다시피 공을 잡으면 1호수 강향이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던지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구요. 반대로 1호수는 돌았다가 내가 몸을 다시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께요. 이동하기도 편하고 내가 좀 더 짧은 꿈으로 송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수가 베이스에 들어가실 때 선수들도 대부분 그러실거에요. 그냥 베이스만 보고 대각선으로 들어와서 잡고 던지는 형식이죠. 근데 제가 하는 더블플레이는 좀 더 베이스보보다 오른쪽으로 가는거에요. 그리고 나오면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잡는거죠. 그러니까 약간 원을 그리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거에요. 제가 잘못된 얘가 아니라 약간 대중적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랑 제가 원하는거는 이거랑 조금 차이가 많이 담당하는거에요. 더블플레이는 아시다시피 반발, 한발 차이로 세입이 되느냐 아웃이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반발 정도는 제가 좀 더 빠른 송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어깨가 아는댁 아 아 아 아 이번에는 유격수나 삼누수가 깊은 타구를 잡았을 때 제가 베이스에 미리 가서 대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땐 베이스 터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깊숙한 타구가 오면 굳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제가 미리 가서 대기할 거잖아요. 그러려면 똑같이 최대한 베이스로 빠르게 이동을 하시고 오른쪽 다리로 베이스를 밟고 있는 거예요. 원래 더블플레이는 왼쪽 다리를 밟고 오른쪽 다리를 이동하면서 더블플레이가 이루어지는데 반대로 깊숙한 타구는 여기 승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로 베이스를 밟고 왼쪽 다리를 이동하면서 잡고 다시 오른발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블플레이는 하나만 잡아도 돼요. 굳이 무리해서 두 개 다 살려줄 바에는 정확하게 하나만 잡으셔도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뉴욕스가 베이스크릭에서 공을 잡을 때 제가 잡기가 프랑스를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 그거를 좀 편하게 잡으시려면 스텝을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스텝을 뒤로 빠지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태클 피하고 뭐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관이 있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아 옆발 설명해. 자 모든 더블플레이를 하실 때는 스텝이 멀리 이동하면 안 돼요. 멀리. 베이스에서 1m 이 모든 라인 안에서 끝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제가 베이스 1루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주장은 가까워져요. 그러면 부딪힐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에서 최대한 다리 하나 정도 이 라인에서 모든 스텝을 해내주시는 게 태클 피하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unless 저거는 갑작되나요? 그렇게 한 번에. 다음 달 it makes. 다음 다음. 다음 영상에서 2번. 다음 영상에서 2번.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2번.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2번. 그래서 2번. 짧은anges 가사와 bunch. 5번을 열어로 보기나.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2번을 어떻게 해야 되나.